자 시작하죠. 79쪽.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납부를 안하죠? 신고를 안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취득세. 원칙은 5년입니다. 그리고 무신고하면 늘어나요? 7년.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도 지방세는 7년에 무신고. 사기부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10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2번, 3번을 빼고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과소신고. 4번,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상속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이럴 때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명의신탁과점주주도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이것도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지고 4번은 뭐다? 상속증여 명의신탁과점주주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다음 등록연합세는 1번, 2번 쓰고 재산세도 1번, 2번, 3번만 쓰고. 자, 종부세.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이다. 근데 무신고는 X예요. 종부세는 무신고 없다. X. 사기부정 10년. 그래도 종부세는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똑같잖아요. 5년, 7년, 10년. 근데 부담부증여. 부담 많은 부분은 양도죠? 그럼 양도와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이거는 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 그래서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일까요?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늘어나.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5년, 15년, 10년. 무신고 해도 10년, 15년. 그 다음 사기부정도 15년. 나머지는 10년이라고요. 최소 참고. 그 다음 부담부증여.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잖아. 그래서 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 양도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면 안 돼요.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길어. 무신고 사기부정은 15년. 적게 신고하면 10년으로 가네요. 참고. 자, 그 다음 밑에 제척기간의 기산일. 원칙이 5년이죠? 자, 5년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이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조세. 뭐가 있어요? 두 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절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납세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과세기준 1.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하죠?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아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이제 부과를 하죠?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 그럼 거두어 어디 탈까 하냐? 걷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 유예. 딱 금액 갖고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이제 부과하죠? 세금이 찍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세금 갖고 다 져요. 그래서 왼쪽, 5년. 그러나 5천만 원의 이상 지방세는 10년입니다. 5천만 원의 포인트예요.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 안에 징수를 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아요. 그러나 국세, 국세도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그러나 얼마 국세는?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징수하려면 고지서 보냈죠? 그럼 고지서의 금액 갖고 5천만 원은 보다 10년, 안 되는 거는 5년, 지방세. 국세는 5억 이상. 10년, 이렇게 안 되는 거는 5년. 그래서 징수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간단하죠? 신고하는 조세도 다음 날, 결정하는 조세도 납보기한의 다음 날이다. 다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다음 날이니까 출제가 안 돼. 거의.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나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2번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재척기간이 시작되는다는 것. 과세기준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납보기한의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재척기간의 기산일 2번 빼고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이 5년 시작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꼭대기 보시면 소멸시효는 중단정지사유가 있어요. 소멸사유는 중단정지사유가 있고 그다음 뭐다? 중단이 뭐예요? 소멸시효, 기산일, 원칙은 몇 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5년. 그럼 5년의 시작일은 언제라고 그랬어야 할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하는 세금은 납보기한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4년을 버텨어. 그래서 4년을 버텨어. 세금만 내고 4년을 버텨다고요?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어? 1년. 그럼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가 있다?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다. 그럼 중단이 뭐다? 이게 중단된다. 4년을 인정을 안 해. 4년을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사유입니다. 그다음 정지됐다. 그럼 4년이 정지됐다는 얘기는 4년을 인정해.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몇 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1년. 그래서 중단과 정지사유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거예요. 자, 고지서 날라왔다. 4년 버텼어요.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 그럼 중단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단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 4가지가 있어요. 법조계. 자, 그래서 1번. 고지서가 날라왔다. 다시 5년입니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다시 5년입니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다시 5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 그런데 압류가 들어갔는데 압류 재산이 부족해. 그럼 부족부는 다시 5년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느낌이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납세 무자야. 세금을 띄워먹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5년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정지. 자, 정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1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뭐를 신청해? 분납. 분납을 6개월 신청해. 그럼 6개월 신청하더라도 뭐다?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 그래서 정지사유는 분납 기간은 뭐다? 기간은 진행이 안 돼요. 6개월 신청하면 1년에서 6개월을 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시하고 1년을 버텨야 된다고요. 나머지 기간을 가고.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3년. 그럼 3년을 신청하면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단 사유와 정지사유를 구분해야 돼요. 정지사유는 뭐다? 기간, 기간이 들어가. 그래도 이 기간은 진행이 안 되고 1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없는 것들은 4년을 인정 안 하고 다시 5년을 버텨야 돼요.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은 기간이 없잖아요. 오른쪽 정지는 기간, 기간 등등등 다 기간, 기간, 기간이 들어가면 정지사유다. 정지사유는 진행이 안 됩니다. 나머지 1년을 버텨면 세금 안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중단과 정지사유는 소멸시험에 안 쓴다. 중단이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것. 정지가 뭐다? 나머지 기간을 갖고 5년을 따지는 것. 자, 그다음 29번,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과 조세채권이 부딪히죠? 자, 우리가 압류 들어가잖아. 세금을 남내면 압류가 들어가. 매각처분하죠? 그래서 매각처분에서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피담보된 채권과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 그래서 배당순위를 알아야 된다. 자, 취득세. 자, 근데 우리가 피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조세채권은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 그래서 법정기일과 저당권이 부딪힙니다. 그럼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생하죠?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그리고 저당권 등 피담보된 채권은 등기일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 등은 등기일과 법정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 받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먼저 용어 정리하라고요. 법정기일, 조세채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어떤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지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어떤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죠? 이거는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뭐가 우선할까요? 빠른 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왔어. 어느 게 빨라요? 이럴 때는 법정기일은 항상 조세채권이에요. 이 두 개.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후에 저당권이 오면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오죠?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니까 조세채권 두 가지는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밀리니까 고지서가 발송된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이에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조세채권보다 우선해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러나 나머지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우선할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하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이에가 무조건 우선한다. 취득세.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 중 순서가 빠른 것을 우선한다. 취득세,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것.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은 둘 중 빠른 것. 그러나 오른쪽,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그러나 취득세의 지방개혁세 하면 신고로 가는 거예요.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소방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피담보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 포함. 종부세, 농특세. 나왔네요. 종부세 항상 우선한다. 농특세도 종부세 따라가니까 본세 따라가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종부세, 재산세가 항상 우선한다. 옆에 세 개 신고하는 세금은 둘 중 빠른 것. 그 다음 조세도 상호간의 우선 순서가 있어요. 자, 1순위는 뭐다? 담보. 담보가 설정된 게 있잖아요. 당연히 담보가 1순위고, 그 다음 담보는 없고, 압류 들어간 게 2순위다. 압류도 안 들어가고, 교부 청구합니다. 세금 달라고. 순서, 담보, 1순위. 압류, 2순위. 3순위, 교부 청구. 시험은 어떻게 나와? 담보된 채소채권과 압류된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징수금의 순서. 징수금. 징수금, 세금을 징수하잖아. 연체이자 가상금도 징수하죠? 그럼 우선순위는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지평비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체납처분비를 뭐라 그래요? 강제징수비가 1순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가산금. 그러나 국세는 가산세라 그래요. 국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방세 위주로. 1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지중순위.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연체이자 가산금. 자, 29쪽으로 들어갑니다. 세목별 자산평가도 무조건 출제되는 거네. 항상 5개. 자, 취득세는 뭐를 알아야 돼? 수없이 했죠. 시가표준액. 정부결정가액. 1번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에. 근데 1번, 2번을 뭐라 그래? 합쳐서 공시가격. 이거를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1번, 2번.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자, 건축물. 자, 건축물은 어쩌고저쩌고 여러가지 구조별지수 곱하기 등등등을 통해서 결론만 알면 된다. 누가 산정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국장이 결정한다. 큰일 나요.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결정, 산정은 지방세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이다. 자, 등록면허세도 똑같고. 자, 재산세. 자, 재산세는 뭐를 알아야 돼? 과세표준. 그럼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죠? 네,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은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은 60, 건축물은 70, 토지건축물 주택에만 붙어요. 선박항공인은 낮게 발표하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안 붙는다. 1번, 2번, 3번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8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70, 60, 70 주택이 60이에요.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자, 종부세. 자, 종부세도 뭐를 알아야 돼요? 과세표준. 그럼 우리가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있잖아요. 가격. 주택은 전국의 공식가격을 합쳐서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만 종부세를 내야죠. 그래서 과표,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공식가격입니다. 자, 주택은 6억을 공제하잖아. 왜 6억을 공제해요?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100%예요. 근데 까만한 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죠? 그러니까 공식가격에서 무조건 5억을 기초공제하고 공통으로 6억을 다시 뺍니다. 즉, 1주택자는 11억을 빼는 거예요. 왜 빼요?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다 100%예요. 100% 다 100%라고요. 옆에 100% 적고요. 자, 토지. 자, 종합합산. 5억 빼야죠?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 그 다음 별도합산. 얼마 빼? 80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나 법인은 안 빼. 투기 목적. 개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공식가격을 과표로 합니다. 개인만 쓰는 질문이다. 항상 법인을 물어볼 때는 제외. 숫자. 과세표준.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단, 재산세.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게 발표함으로 안 써요. 자, 양도세는 뭐를 알아야 돼요? 기준시가. 기준시가. 토지.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러나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요. 투기지역.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의 동그라미. 배율을 곱하면 땅값이 올라가. 비율은 내려가요. 배율. 그다음 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가에. 공시가격. 그다음 공시가격을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자, 건물은 누가 만들어? 지방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죠? 그러나 이거는 양도세니까 일반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고. 자, 2번. 지정지역의 건물. 별 하나 딱 붙이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일괄 합쳐서 고시합니다. 합친가요? 일괄. 나머지는 건물만 고시하고 땅 따로 만들고. 자,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자,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나비판 금액에다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판 금액이에요. 더하기. 뺀 하면 안 돼요. 합판 더하기.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준용한 평가가액을 양도세에서 준용해서 사용한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목별 자산평가 필수예요. 이거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양도세까지 끝났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 임대업. 이거는 계속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임대업. 그래서 이거는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꼭대기. 우리가 임대하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겠죠? 그러나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다. 결론적으로 무슨 세금이냐? 종합소득세. 자, 그럼 임대, 사업소득도 비과세하는 게 있어요? 비과세. 임대가 뭐다?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는 거죠? 그런데 뭐를 대여했어요?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이야. 그런데 공익관련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 중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공익관련이 나오면 부동산업에서 포함만 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지상권, 지역권이 나오면 사업소득이에요? 공익관련, 무슨 말이에요? 내 동네에 지하철 공사가 들어가. 그 주변에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거를 대여하잖아. 전철공사로 공익관련이죠? 그럼 세금이 싸야 될 거 아니야? 사업으로 안 보고 여섯 개의 소득 중 기타소득. 즉,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면 기타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비과세하는 것도 있다. 1번, 논밭.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한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한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주택 하나. 하나는 뭐다? 비과세합니다. 하나. 우리가 주택 위주로 공부해야죠? 그런데 이 주택은 월세를 받았냐, 전세를 받았냐, 주택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 주택은 임대료 받죠? 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 받아. 주택. 그러나 상가 있자, 상가. 상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야. 투기모, 주택. 그럼 월세, 그리고 전세 놓죠? 전세는 뭐를 받아? 보증금. 보증금 받잖아요. 하나, 둘, 세 채 이상. 이렇게. 한 채는 비과세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한 채, 두 채 과세하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한다. 그럼 전세는 보증금을 받아야죠? 그래도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갈 때? 3억 초과. 딱 이게 정리돼야 돼요. 이거는 임대수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다. 소유. 임대수를 갖고 주택수를 안다. 소유 개념. 그래서 주택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되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삼삼초과. 자, 2번. 하나.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 원칙이. 하나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동그라미.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인데. 기준시가, 구업기준. 이게 뭐다?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한 채에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외. 저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 국외는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자, 그럼 잘 들어요. 9억 기준이에요. 고가주택은 12억이 아니에요. 9억 초과. 그리고 기준시가다. 절대 실제 거래가에 가면 안 돼요. 왜 기준시가다? 임대. 안 팔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자, 고가주택 한 채. 어떻게 한다? 월세 놓으면 과세. 고가주택을 전세 놓잖아.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번 월세는 과세합니다.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부터니까 전세는. 자, 5번.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죠. 그런데 총수입금액이 1,800이다. 그래도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해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하는데 종합과세와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번. 분리과세. 14%죠? 그리고 선택 가능하다. 종합과세. 그래도 분리과세는 14%예요. 따로 과세한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14%. 그럼 종합과세는 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45%. 분리과세는 몇 프로야? 따로 14%.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임대업 소득이 많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6%로 가. 그런데 다른 소득이 많으면 14%보다 많아지겠죠. 최대 45%. 그럼 다른 소득이 많으면 1로 가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6%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돼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등록하죠. 그렇죠? 그럼 필요경비를 60% 딱 빼죠. 등록을 안 하면 50% 빼죠. 그리고 기본공제 400% 해줘. 등록을 안 하면 200% 해줘.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알아들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를 60% 뚝 빼죠. 등록을 안 하면 50% 빼죠. 그리고 또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 400% 빼죠. 등록을 안 하면 200% 빼죠. 그냥 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7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놨죠. 공실 계산할 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익에서. 그러나 다만 주거용 건물 주택 손해놨죠.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손해놨어요. 공실 상가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종합소득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수계산. 다가구는 원칙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공동소유주택이에요. 절대로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 하나다. 값과 을이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지분 비율이 50%. 지분 비율이 60%. 을또리는 40%. 그럼 지분 비율이 다르죠? 이럴 때는 값소유주택으로 본다. 값의 소유로 본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 자, 그 다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값이 50%. 을도 50%.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이럴 때가 각각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봐요. 이럴 때는 뭐다? 을 소유로 봐.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 계산나네. 그래서 꼼수불이니까 보완장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다.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게 600만 원 이상이에요.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지분 비율이 30%가 넘어가거나. 40%니까 30% 넘어갔죠? 그럴 때는 공유 지분의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계산한다. 보완해놨어요. 얘는 집으로 안 봐. 총 수입금액이 1년 동안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이야. 이게 고가주택. 고가주택인데 지분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돼? 369, 369. 3, 30% 초과. 6, 600만 원. 9, 9억 원. 고가주택이에요. 369, 369가 들어가면 주택수에 계산한다. 산입. 그 다음 밑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했다. 내 것이 아니잖아. 전세 얻어서 전전세. 내가 살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 또는 월세로 얻어가지고 뭐다? 다시 전대하죠? 그럼 임대료 받잖아요. 보증금 받으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계산한다.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주택수로 계산한다? 임대료 받고 보증금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그럼 주택이 두 배야. 그래도 부인은, 부부는 무조건 합산한다. 멋 따질 때 주택수.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개인별로. 주택수 따질 때는 무조건 합산한다. 자, 그 다음 2번.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전세는 세체부터 과세하죠? 세체 소유부터 과세하잖아.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 3억 초과야. 그럼 보증금을 2억 받으면 과세하네. 보증금을 4억 받으면 과세하죠? 보증금을 딱 3억 받으면 과세하네. 3억 초과니까. 그럼 4억 받았어. 그럼 3억을 빼. 그럼 얼마야? 1억. 그럼 1억은 이거. 보증금 돌려줄 거잖아. 내 게 아니잖아.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이자를 계산해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있어. 1.2% 그럼 이자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 이게 수입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입금액이 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겠죠? 그래서 이 이자를 뭐라 그런다? 이자를 감주임대료라고 얘기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수입금액이라고요. 이거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나오면 감주임대료가 꼭 따라가요. 이자를 법령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자 부분. 3주택이상. 이자 부분의 박스. 그래서 전세입니다. 이거 전세. 전세보증금.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3억 초과. 3, 3초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3주택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소형주택 규모가 나왔잖아요. 전용면적이 4억 원 이하. 앤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하면 큰일 나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 5억 원 이하 하면 틀려요. 글씨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전세는 원칙이 3, 3초과. 그래서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숫자. 4, 0, and 2억이야.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3, 3만 4, 2 전세사라. 숫자. 3, 3만 4, 2 전세사네요. 보증금을 받았으면 이자가 수입금액. 간주임대료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업은 사업소득.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는 거죠? 그럼 밑에는 용어만 알면 돼요. 주택신축판매업. 신축이잖아. 지어서 파는 거.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주택을 지어서 팔아. 그럼 이것도 뭐다? 사업소득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다음 부동산 매매업. 매매가 뭐다? 사고 파는 거. 토지를 사고 팔아. 매매업. 주택을 사고 팔아. 매매업. 단,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는 2번으로 돌아가. 건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 어디로 가? 상가를 지어서 팔면 매매업이죠. 그다 이 3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거야. 딱 하나. 그럼 상가를 신축하면 어디로 가요? 매매업. 이렇게 해서 출제는 사업소득 배여에서 전월세 받는 거죠. 2의 위주로 공부하고 3번, 4번은 용어정리입니다. 용어정리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전체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네요. 한 번에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 특강 자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복, 반복,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이 정리돼서 고독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는 뭐다?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우관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